일본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 관련 제50일회 회의 및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들의 회의 결과, 향후 30년 이내에 난카이 트러프에서 규모 8에서 9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70에서 80%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1946년도에 쇼와 난카이 지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벌써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이 발생한 것이 7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언제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이 다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당장 오늘 발생한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는 그래프의 착시 효과에 유의하고 그래프 뒤에 숨은 근거 자료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 관련 일본 지진학자분들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어렵습니다. 그분들 말대로라면 향후 30년이 되기까지는 난카이 트러프 지역의 거대 지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일본 지진학자분들의 회의 결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에 대해서 작년도 12월 3일 오전 9시 28분에 기수도에서 진원의 깊이 18km의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 지진은 지층을 수직으로 움직이는 역단층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이 역단층 지진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반끼리 수직으로 어긋나면 지반을 들었다 놓은 게 되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큽니다. 한국의 경주 지진을 보면 절단면을 수평으로 이동하는 주향이동 단층형 지진이었고요. 포항 지진은 이러한 주향이동형 지진과 플러스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해서 지층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역단층형이 둘 다 포함되는 그러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포항 지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 일본 키우슈 가고시마 현 나네가시마에서 규모 4.5와 3.5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4일에 키우슈 가고시마 현 스와노세지마 화산에서 168번의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는 오키나 미야코지마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12월 30일에는 대만 근처 일본 연합군의 섬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올 2022년 1월 3일에는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 스와노세지마 화산의 168번의 폭발 이후에 주변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 중이고 1월 13일에는 스와노세지마 주변 나네가시마에서도 규모 4.5와 3.5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키우슈 사쿠라지마 근처의 오스미반도 동쪽 앞바다에서도 규모 4.7의 강진이 1월 13일에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스와노세지마 화산과 사쿠라지마 화산이 연속 폭발을 하면서 키우슈 지역의 대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1월 10일에는 아소산 인근의 키우슈 오이타현 남부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소산의 대폭발 증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아소산의 대폭발과 키우슈 구마모토와 오이타현 그리고 시코쿠섬의 에이메형까지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키우슈와 시코쿠를 통해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도쿄 수도 즉하 지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중간에 후지산을 거치게 되면서 후지산 대폭발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일본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